우리 성경 사무엘 상 1장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구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볼 텐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동물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한 가지에서 차이가 나지요 인간이 지능이 훨씬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간하고 거의 IQ가 비슷한 동물도 많아요 우리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힘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채공을 할 수 있어서 하늘에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큰 특징, 차이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조건 문제가 와요 역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와요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 오지요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겠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먹지 못하면 당연히 육체에 문제가 오듯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 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심픔들이 생기는데 그게 정신에도 문제가 오고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쾌락이나 돈이나 성공 같은 걸로 절대 바꿀 수 있거나 커버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 길 딱 하나 있는데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다르게 성공하면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정말론적으로 완전 실패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상을 읽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을 때는 언제나 문제 왔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그들의 영적 생활을 돕도록 레이지파를 흩어서 열한 지파 지역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레이지파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팬데믹이어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지금도 뭐 이제 다 됐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감염자들이 막 늘고 있죠 이거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재앙 아닌가요 보통 사람은 이거 우리 평생 이거 쓸 수도 있다는데 이거 재앙 아니에요 재앙이지요 우리 백신 나오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L.A. 카운티에서 아마 지난주부터 그 부스터 샷 이 백신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한 번 더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샷 다시 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L.A. 카운티에서 이미 이미 백신을 받았을 때 이 백신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부스터 샷 부스터 샷 맞고 나서 또 다른 변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만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이 언제 재앙이 와요? 레이지파 영성이 무뎌되면 재앙이 왔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왜 교회들 이렇게 모임을 단속을 해서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스포츠도 할 수 있고 클럽도 열고 다 여는데 왜 교회만 못 모이게 하느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원인을 밖으로 돌리기 전에 레이지파 영성 무뎌될 때 재앙이 왔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생각했으면 더 좋겠어요 레이지파 살아나면 재앙 끝났거든요 사무엘 시절에 블레셋이 그렇게 바도를 많이 했는데 사무엘이 영성이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전쟁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얼굴을 시선으로 하나님께 돌리면 재앙이 끝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건 끝내는 것은 CDC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레이지파가 살아날 때마다 언제나 재앙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그런데 지금 레이지파는 어디 있어요? 레이지파는 지금 없거든요 구약에 있었던 레이지파는 지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뉠 때 북쪽의 열 개의 지파 밑에 남쪽의 두 개의 지파 유다, 베냐민 북쪽의 열 개의 지파는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쓰면서 인종이 섞여가지고 레이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레이지파가 했던 그 기능 그대로 지금 신약시대 하고 있는 그룹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열한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을 돕게 했던 것처럼 로컬 철치들을 하나님께서 스프레이드아트 해주셨어요 어떤 교회들은 플로리다에, 뉴욕에, 시애틀에, 캘리포니아에 흩어져서 그 지역을 돕도록 그 지역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도록 교회를 흩어놔주셨어요 교회를 형성하는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잖아요 지역의 재앙이 끝나요 오늘 사무엘 상 보니까 3장 1절에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1사무엘 3, verse 1 그 시대의 영성을 대표하는 몇 사람이 사무엘 상 1장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을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아무리 큰 집에서도 두 여자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대요 부인 둘이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그런 큰 집은 없어요 반드시 갈등이 생기겠죠 엘가나라는 가정이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레이지파가 해야 되는 성경의 모세율법에 기준을 맞춰서 살지 못했어요 1년에 한 차례 정도 예배하러 갔던 것 같은데 원래 적어도 히브리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남자들은 세 차례 이상 예배들로 가야 돼요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지도에 보시면 한 중간 지역에 저 색깔이 아까 제가 들었는데 핑크 핑크색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컬러 별로 각 집화가 받은 땅들이에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집화 사람들이 사는 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지역이 성막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실로로 갔다고 그랬죠 에베드리로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부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왁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잖아요 에브라임에서 실로가 멀어요? 가까워요? 에브라임 산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가면 있어요 단지파, 저기 위에 있는 단지파 또 뭐 납달리, 저 밑에 있는 루벤 이런 집화에서 실로로 예배들로 오려면 꽤나 그래야 되겠죠 다른 지역에 사는 레이지파보다 훨씬 예배들이기 좋아요 예배도 잘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사무엘 시대에 레이지파 사람들의 영성의 수준인 것 같아요 또 몇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영성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자식의 영성 성경이 얘기하죠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 상 1장이 시작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가정에 고통이 오잖아요 여자가 둘이니까 갈등이 생기고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울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삶의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저는 사무엘 상 1장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간절함, 절실함도 없어져요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내가 오늘 숨을 절실하게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신가요? 숨을 그냥 쉬는 거니까 절실할 필요가 문제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어릴 때 그런 거 해봤는데 세수대야 같은 데다 머리 담그고 누가 오랫동안 버티는 이런 거 해봤거든요 그러면 절실해져요 숨을 쉬는 게요 숨 쉰다는 데에 대해 고통이 오지 않으면 절대 인생은 절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기면 절실해지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문제 생기면 절실해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덜컥 찾아오면 절실해지잖아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어디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절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와보세요 얼마나 절실해지는지 여러분 혹시 건강 무너져 보세요 얼마나 절실해지는지 그 문제를 그냥 버리지 마세요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거기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찾으세요 절실함은 편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뭔가 꼭 그거 물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갔던 것 내가 비즈니스에서 실패했던 것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던 것 내 과거에 큰 실수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사무엘 상이 일장이 없이 사무엘의 이야기 다이세 이야기가 쭉 나왔으면 우리하고 연결점이 없어요 우리 인생하고 사무엘의 가정에 자녀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또 두 여자 간의 심한 갈등이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지요 여러분 사무엘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예요 모세 이후에 사사시대에 쭉 들어가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문을 열어줘요 마지막 사사면서 왕정통치의 시작을 열어주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또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 안 오니까 대신 예배드리죠 예배 진행은 집행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건데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사사 역할도 있어요 사사는 왕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획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아마 앞으로 오실 그리스에 대한 예표적인 또 그런 미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되는 집안이 아닌데 레이지파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영적으로도 아주 둔해졌는데 기도 제목 하나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커요 보세요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했던 일이 중요한 두 가지를 해요 이스라엘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회개시키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요 예배운동이죠 마음이 하나님께부터 다 떨어졌어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도록 바꿔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이 했던 게 선지 학교를 세우죠 여러분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사무엘 시대 우리 시대도 사무엘 시대 열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키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라는 얘기는 예배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레이게에서 나오는 예배가 무슨 미니깐가요 내가 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드리는 게 아니고 가서 내가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뭐 받으러 가는 게 예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물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 주시지만 예배의 본질은 내가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신로로 단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문하세 사람들이 내려오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고 두리로 가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고 힐링을 얻고 그건 공연을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안에도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무슨 기준으로 찾든가요 내가 드리기에 합당한가 그렇게 찾지 않고 내가 얻기에 합당한가 그렇게 찾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중요한 일 하나 있는데 선지학교 세워요 나중에 선지학교를 통해서 시편 기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를 썼던 기자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다잇 왕국 때 다 같이 예배할 때 구석구석에서 그 영성을 도왔던 사람들이 선지학교 주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잇이 혼자 하나님 보나보다 힘이 생겨가지고 다잇 왕국 예배 절정을 이루는 다잇 왕국을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사무엘의 사역이었어요 사무엘이 영성이 일어나도록 선지학교에서 길가래, 베데래, 여리고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뭘 만들었어요? 선지학교 또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영성이 살아나도록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사무엘이 already ahead of time in order to maintain the spiritual atmosphere built these prophet schools and gilgal, bethel, jericho he already set the tone 우리 교회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선지학교처럼 아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해줘야 되거든요 and even within our church just as the school of prophets were raised we need to raise something that teaches God's law and how to live your life 우리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각 나라들마다 나라들마다 의무교육이라는 실셈을 두고 혹은 군연 이런 식으로 일레멘트리부터 주니어 하이 아니면 하이 스쿨까지 나라마다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and this past Friday we talked about this but each nation has their own compulsory education where you would receive an education into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every nation has their own kind of time frame 캘리포니아 같으면 6세부터 18세까지 의무적으로 주정부가 그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and for California ages 6 through 18 all the people who fit that category are required to receive education 뉴욕스테이 같으면 6세부터 16세까지는 뉴욕 정부가 무조건 가르쳐줘야 돼요 and in New York it's according to the law they have to if you're 6 to age 16 go receive education and we talked about this last Friday but there's this nation of Somalia and I don't know if you've ever watched the movie Black Hawk Down before 거기에 나오는 전투 씬이 너무 리얼해요 and the war scene in that movie is so realistic 아마 꼭 그 복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막 충격적인 진짜 리얼하게 그려지는 그 영화 있어요 and there's this movie that it's portrayed so well feels like you're actually in the battle scene 거기에 뭐 정부군 반군 막 얼마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소말리아거든요 and there's various aspects of the war that's going on the government there's rebels and inside the movie there are also Somalia people 소말리아 한 지역에 헬기가 추락하고 헬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을 특수부대 의원들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하는데 작전이 실패로 끝나잖아요 and there's this scene where the helicopter lands and they're trying to kill off all the soldiers but the mission fails 그 헬리카터 주위로 벌떼같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꼬마부터 시작해서 막 나와서 막 총을 쏘죠 and you see the scene where everyone even children all these Somalia people are coming out with guns firing yeah 그 나라가 세계에서 교육률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and throughout the entire world Somalia's education is the lowest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진학률이 7% 정도 돼요 and for the entire nation the graduation rate for students is less than 7% or admission rate 100명 중에 한 7명만 학교를 다니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테러 교육 하는데 그런 데서 훈련받는 거예요 and so in other words only seven out of 100 kids would actually go to school and the rest they're going to those schools where they teach you they teach you terrorism and if we look at for female students only 1.23% can attend and school 그러면 나머지 98명 여자 꼬마들은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어디 있는 거예요 What about the 98% rest of female girls where are they going 하루에 15시간 이상 농장에서 일하고 특히 카트라는 거 있어요 그 카나비스 같은 건데 마약 마리와나 같은 입인데 아프리카에서 나는 입이에요 마약 하루 내내 15시간 그거 따면 일불도 못 받아요 거의 다 그런 농장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테러리스트 양성학교에서 폭탄 조끼 입고 뛰어드는 거 이거 훈련 받든지 그러는 거예요 폭탄 자켓 입는 친구들은 어른들이 아니에요 꼬마들이에요 너 이거 입고 저 가 그러면 너 죽잖아 그러면 엄청난 상급을 하늘에서 주는 거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 입고 죽고 나면 72명의 여자들이 앞으로 너를 서브하는 거야 그런 나라가 있어 갔다 오면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받은 게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좌업을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다 테러리스트 양성학교를 나오고 아니면 마리와나 같은 마약 이파리 따는 농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잖아요 의무교육이 무너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영적 의무교육이 필요해요 적어도 사단의 세력이 강렬한 21세기 문화에서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의무교육 시켜놓지 않고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아이들이 열 살도 안 된 아이들이 범죄 조직에 끌려다녀서 희생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 강렬한 흑암의 문화 속에 끌려다니다가 이용당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요괴베스의 노래 그 한 번 들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부모들 중에 진짜 어린아이 가지고 계시는 부모들은 진짜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내 자녀에게 영적인 의무교육 반드시 시켜야 된다 나는 이게 내 사명이다 꼭 그러셔야 돼요 교회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들이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는 동안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런 영적 의무교육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잇 시대가 도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 보시면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은 다잇이거든요 다잇의 사역이 그대로 나와요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은 다잇인데 다잇의 탄생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요 언급이 전혀 없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만 얘기해요 저희 선생님이었던 그 라바 버노이 교수가 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해주셨었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다잇 중심으로 짜지 않으시고 사무엘 중심으로 짜셨대요 그래서 다잇의 인생이 전체 중심 인물인데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사무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잇 시대가 그냥 온 게 아니다 사무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다잇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사무엘 시대가 그냥 온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아픔에 왔던 기도 다 무너져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원 발견하면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거다 그 메시지 준대요 혹시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린 레이지파처럼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어도 괜찮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문제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일장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에 열 수 있대요 예배도 잘 안 되어지고 개인의 문제에 꽉 크게 잡혀있는 그리도 괜찮대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문제 투성이고 영적으로도 영성도 간당한단하고 되는 것도 없고 그리도 괜찮아요 저도 그냥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저도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갔었는데요 기도하러 나가면 제 영적 모습이 보여요 제 영성 너무 가벼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만큼 대단한 영성이 전혀 없어요 저는 혼자 걷다가 저한테 질문 많이 너 가짜지?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진짜 가짜 같아요 영성이 너무 가벼워요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를 열라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안 되는 우리에게 사무엘 시대에 열 수 있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 다이 시대에 돌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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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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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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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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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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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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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